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이 입니다 오늘은 111호 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요 아이는요 아주 오래된 용월 입니다 이 학원에서 한 5년 넘은 것 같은데 제가 분갈이를 못해 줬어요 좀 제가 큰 아분을 선호 안하는 이유가 분갈이 할 때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미루타가 근데 뭐 그런대로 괜찮더라구요 원래는 이 줄기가 많이 내려왔었어요 많이 내려와 오고 위에는 또 헐빈하고 이래서 제가 어느 날 축 처진 줄기를 적심을 해버렸어요 여기 보이시죠? 적심한 자리 적심했는 자리에 혹시 이제 그 자구들이 좀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날 제가 미쳤었나 봐요 뱅강뱅강 잘라버렸거든요 이쪽 돌아가면서 근데 자구들이 하나 둘 나오긴 나왔었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생각하는 만큼 다닥다닥 자구들이 나오지는 않더라구요 그래서 적심을 잘못했다 후회를 했죠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잎꽂이를 위 화분에다가 심었어요 잎을 따다가 그 화분 위에 놓았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위에가 풍성해졌답니다 그리고 분갈이가 엄두가 안나서 영양제를 주고 이렇게 버티고 있답니다 뭐 나름 괜찮죠? 용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이들은 잎꽂이 아이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종류가 여러가지 많아요 밑에도 여기까지 111호 아이들입니다 잎꽂이 성공해서 나눔 좀 많이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